사사기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사사기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사사기라 하였더라 아멘 해야 되는지 애매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심과 변질 또 시리즈로서 오늘 이제 신앙의 영웅에서 탐욕의 올무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심이 약화되고 변질이 되는 것이 매우 큰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금요회배 계속 시리즈로 이어오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저 이 전도지에서 전도지 한번 나눠주면서 까짓 거 믿죠 뭐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분위기는 회심이라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우리의 그 자기 프로파일에 종교란에 적혀있던 그것을 그냥 화이트 이레이저로 지워버리고 그냥 기독교라고 쓰는 어떤 그런 것처럼 쉽게 여기는 것 참 잘못이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사역자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믿음의 이야기를 싸구려 창고 뭐 대개방 99% 세일 디스카운트 대매출 뭐 이런 행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회심을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정말 특별한 간증을 경험하고 회심 한 번 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간증 한 세 번 써내고 그냥 성경 다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간증시켜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회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회심이 이렇게 싸구려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심하는 것을 매우 터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케어해서 정말 제대로 된 회심인지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면 정말 그분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 제대로 회심하면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다 완전한 삶을 살아갔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솔직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많은 인물들을 떠올려 볼 때 결코 그런 것들이 또한 변질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어떤 완벽한 준비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을 쉽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 회심을 시작할 때 한순간에 제대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또 그런 개념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마치 특별한 간증을 하고 특별하게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회심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은 끝까지 잘 갈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언제든지 변질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작으로서의 회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 하는 어떤 것으로만 제한시켜서 이해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이것과 관련되어진 확실한 예로 사사시대의 기도원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도원은 사사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가 된 사람이죠 그런 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원은 굉장히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대단했던 신앙의 영웅이었던 사람을 우리는 왜 마지막에 탐욕의 올무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정말 나는 이 회심을 롱런할 것인가 마지막 내가 피니쉬 라인까지 이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시작할 때 어떤 시간적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 말고 회심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피니쉬 라인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회심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사인 이 기도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도원의 시작은 멋있고 좋았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6장 15절에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지극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굉장한 겸손이었습니다 나는 문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최상급 최상급의 최하위급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가장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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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자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아마 이 기도원만큼 자기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묘사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거랑 말투가 비슷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12지파계층에서 가장 작은 벤야민 집하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나 사울이라고 굉장히 겸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겸손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의 겸손 겸손의 겸손을 강조할 좋은 시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죽게 은혜를 입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확실한 사인을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사사 못해요 그래서 아마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기두원입니다 모세랑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도 자꾸 그러니까 사실 기두원에게도 나중에 열받으셨는지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할까 봐 내가 너에게 미리 표징을 보여줄 것인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기두원은 표징을 많이 요구했어요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두원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자신과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 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밀려왔던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300명 데리고 더더구나 칼 한자로 들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그 전쟁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라고 하는 이 황당한 전쟁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숫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을 철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적들의 숫자가 메뚜기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아도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의 표현처럼 메뚜기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아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하시면 백만 대군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더구나 사사로서 나중에 끝내주는 말을 합니다 어록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하고 난 다음 그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기도원이 너무 멋지게 전쟁을 승리하고 탁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가서 전부 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22절과 23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록을 만듭니다 아마 가장 멋진 어록 중에 아닐 것 같아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네 하니라 아 이건 어록이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라 기가 막힌 어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이런 인물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과연 8장 23절까지 기도원은요 아마 우리가 꿈꾸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심지어 다윗도 제대로 이렇게 실현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가장 전적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기도원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질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어록을 남기고 난 다음부터 그의 변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 소위 말해서 기도원의 인생이 정점에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8장 24절을 보면 그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신이 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갔을까 그는 황금 애봇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황금 애봇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데요 애봇이 뭡니까 애봇 애봇은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언제 특별히 어떤 일 할 때 입는 옷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제사장 뭘 들고 옵니까 애봇을 들고 오죠 그 애봇을 들고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봇을 입고 그때마다 뭘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라 이 전쟁에 나가지 마라 이 전쟁에 너 이런 전법을 써라 이런 전쟁에서는 피해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제사장들이 입는 애봇입니다 그 애봇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밑에서 죽임당했던 제사장들이 바로 아비아달의 계열들이 그 애봇을 들고 뛰어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나중에 다윗에게 가죠 그때 다윗은 그 애봇이 온 것을 인하여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은 그 애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라 멈춰라 돌아가라 직진해라 싸워라 피해라 협상해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애봇입니다 무슨 말이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던 그 애봇을 누가 만든 겁니까 기도원이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천 세 개를 가지고 엄청난 황금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앞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바로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과 그 애봇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주신 애봇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의 애봇보다 기도원이 만든 애봇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기도원의 집에 있는 애봇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그 전에 애봇은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거예요 황금 1천 세겔이 되는 애봇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기도를 듣기 시작을 합니까 뭐가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까 이제는 금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애봇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예배와 제사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그 황금 덩어리로 애봇을 만들어 놨으니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 황금 덩어리 1천 세 개를 무릎 다 나가고 발목 다 나갔을 겁니다 허리 디스크 다 왔을 거예요 입을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 금덩어리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도원의 집이 성막이 되고 기도원의 집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황금 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주는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기도원은 사사가 아니라 이제 그 황금 애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을 향해 가지 않고 기도원의 집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그리고 기도원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원의 별명 여룻발이라고 그랬죠 여룻발 여룻발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할과 더불어 싸운 사람 바할과 더불어 바할을 파괴하고 공격한 사람 바할과 더불어 불화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과 싸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할, 이 기도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할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던 사람이에요 갈아버렸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그 바할 신상은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것들을 다 우상을 찍어 불태우던 그런 사람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룻발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변질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어느 틈에 왕축례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멋진 어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시작되어진 그의 실질적인 행동은 완전히 왕이 되는 행동을 내면적으로 다하고 있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기도원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물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금 1700세계를 요구했다 엄청난 금을 요구했죠 그걸로 애봇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한 게 뭐죠 미디안 왕들의 자색옷과 미디안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사슬을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왕축래 왕놀이 하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색옷은 자기가 입었던 거죠 그 옷을 입으면서 뭘 하는 거죠 내가 미디안 왕을 이긴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을 달라 그 사슬을 걸고 자기가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의 행차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 자색옷을 입고 미디안 왕들의 목에 걸었던 그 낙타들의 목에 걸었던 사슬을 자신의 낙타에 걸고 그가 길을 나서면 이제 누구의 행차가 되는 거예요 왕의 행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속은 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왕놀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말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은 이미 군림하는 자로 변해버리고 왕놀이를 시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속마음은 이제 벌써 왕놀이를 시작을 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는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낳죠 아내가 많음으로 처음부터 많았겠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들이 늘어났다는 말은 뭘 뜻합니까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집파마다 솔로몬이 했던 짓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고대사회는 똑같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고 아들이 왕자만 70명이었다고 왕족들을 충분히 준비시킨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고대사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왕들을 두게 했느냐 그러면 바로 왕실의 강화입니다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상황을 더욱 보여주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름을 아비멜레기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그러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미 기도원의 정략적 결혼이 굉장히 폭넓은 단계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겜은 거의 이제 유대인 거주지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도 섞여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이제 첩을 두고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폭넓은 정략적 결혼관계가 확장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레기라 아비멜레기라 여러분 이름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레기라는 이름 뜻은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름이 아비멜레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장세계에서도 아비멜레기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랄왕 아비멜레기, 그죠? 기억나시죠? 이 아비멜레기라는 이름은 이미 장세계에서부터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왕이었습니다 이미 이름 자체가 뭘 뜻하고 있는 거죠? 왕족의 이름이고 왕의 이름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뭐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나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나의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오직 여와만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어놨다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변질이 그 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왕족의 옷을 입고 왕놀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는 이미 벌써 황금 애봇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기 집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그는 이미 벌써 왕족들을 준비시키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식들의 이름에게 고대 사회에 왕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 뜻조차 그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아들 이름을 너는 왕자다가 아니고 뭐죠? 예, 애비가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뜻입니까? 기도원은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그의 시작이 얼마나 뜨거웠고 그의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끝이 어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시작했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보면서 소심과 대범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시작할 때는 되게 소심했던 사람이 나중 가서 무지 대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가 되는 일에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 난리를 쳤죠 사사가 되는 일에는 소심했으나 왕이 되는 일에는 대범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왕노릇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사명을 받을 때에는 소심하게 표징을 구했으나 그러나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는 일에는 그는 대범하게 금천 700세계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영웅이었으나 속으로는 내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체험과 위대한 영웅이었다 할지라도요 그런 과거의 전력과 업적이 자신의 변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고 20일, 3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부른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20일 금식 기도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변질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참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길은 대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는 표징을 보여달라며 너무너무 소심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소심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 내 야망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는 전재산을 걸 만큼 대범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는 내 마음의 시간의 희생과 내 마음의 재정적인 희생과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작은 희생을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 한번 제대로 땡겨보고 싶으면 전문용어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전재산을 걸만한 대범함이 일어납니다 전재산을 던질 수 있는 대범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소심함과 나의 대범함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가 되는 일에 대범하십시오 하지만 왕이 되는 일에 소심하십시오 사사가 되는 일에 그렇게 소심하면서 왕처럼 사는 일에 우리는 왜 그렇게 대범할 수 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 회심의 길은 시작이 얼마나 멋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갔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회심은 시작할 때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때 어떤 뜨거운 게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이 피니쉬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더 뜨거워져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회심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시작이 했느냐에 가치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끝맺음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회심이 끝까지 가는 회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순간 얼마나 강력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장례식과 함께 이 교회를 떠날 때 그때 그 회심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은 시작을 향해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끝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질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처럼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줬고 경험했던 메뚜기 떼같고 바다의 모래같은 미디안 숫자보다 단 한 분 하나님이면 좋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300명의 소수의 군대보다 그걸 가지고 메뚜기 떼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기도원이었지만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서울 만큼 왕이 되는 일에 대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간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지만 그는 왕이 되는 일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일에 간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몰랐는데 한순간에 보니 아들이 70명이 돼 있고 한순간에 보니 황금 1700세계를 모으고 한순간에 보니 미디안 왕들의 옷과 행차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모르던 사이에 세겜 땅에는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이름까지 채워주며 그는 무척이나 대범하게 변질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사기를 6장부터 읽으면서 마음을 졸였었어요 기도원이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나 이 심정 이해가 가 그래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갈 때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줘야지 막 그냥 그렇게 소심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간보고 따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조금이라도 뭔가 희생되는 거 되게 크게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희생되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왕이 되는 일에는 무척이나 대범해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언제 이랬니? 할 정도예요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기도원이 한참 있다 보니까 끝날 때 보니까 아들이 70명이래 엄마,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부인이 엄청 많던데 근데 부인이 엄청 많던데 어느 세월에 애가 70명이래 알고 보니까 세겜 땡에 애 이름은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 어느 틈에 나타나 버린 그의 숨었던 변질의 이야기 하루아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3절에 그렇게 멋있었던 여왕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최고의 어록을 만들었던 바로 이 사사에 이 기도원의 뒤안길은 변질의 뒤안길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소심하고 나는 무엇을 향해 대범함인가 오늘 우리는 그 고민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회심이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회심이 피니쉬 라인에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고민과 함께 내 마음에 거짓된 주인들을 다시 내려놓고 내 입술이 얼마나 주님에게 가까우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 가슴속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질문하며 우리의 회심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